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해 아 뭐야? 여러분 우리 몸 딱 만들어서 여름바다 한번 난리 내보자 예스! 레이벡!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선배님 저희 열심히 운동해서 같이 해운대 가요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 그냥 그냥 둘이 하자 오케이 완력기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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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좀 하지마. 어서 죽여봐라. 끄끄는 것 같아. 아트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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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와!